C와 자바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는 파이썬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파이썬은 정말 쉬운데요. 천천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썬에서 주석을 처리하는 법입니다. 주석이 뭔지 아시죠? 샵을 이용해서 한 줄 주석, 같은 종류의 따옴표를 위아래로 3개씩 입력하여 여러 줄 주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파이썬은 세미콜롬과 중괄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행문이야 어차피 한 라인에 한 문장씩이라 상관없고요. 중괄호를 사용하는 대신 들여쓰기 레벨로 영역을 구분합니다. 상당히 깔끔하죠? 출력 함수도 프린트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웬만한 건 그대로 출력합니다. 알아서 줄바꿈도 해주고, 다수 요소의 출력도 가능합니다. 입력 함수도 간편하죠? 모든 값을 문자열로 입력받고 이후에 정수 등으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올바른 값을 위한 프롬프트 출력도 별도의 프린트 함수 없이 구현할 수 있죠. 파이썬은 변수 선언에 타입이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판단해서 지정해주기 때문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타입만 고려할 수 있으면 되죠. 정수와 실수 표현은 같고요. 문자는 없고 전부 문자열입니다. 작은 따옴표로도 문자열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불린 타입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썬의 대표적인 자료구조 4가지입니다. 먼저 문자열이 있고요. 데이터를 타입 걱정 없이 자유롭게 넣고 뺄 수 있는 리스트, 데이터가 삽입 삭제 수정이 불가능한 튜플, 인덱싱이 아닌 키값을 통해 데이터에 접근하는 딕셔너리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파트별로 소개할 시간이 있겠죠. 파이썬은 숫자와 문자를 결합할 수 없습니다. str 함수를 씌워서 문자열로 변경한 다음에 더하기를 이용해서 결합해줘야 하죠. 문자열뿐 아니라 정수, 실수 등으로도 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input 함수와 형변환을 이용하면 사용자 입력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코드는 입력된 값을 모두 정수로 변환해서 합한 다음, 다시 문자열로 변환하여 출력해주고 있죠. 연산자도 기본적인 것은 별 차이가 없는데, 몫과 거듭제곱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독특한 점은 나눗셈이 타입에 관계없이 무조건 결과를 실수 타입으로 나타내고, 정수 몫을 구하는 것은 별도의 연산자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관계 연산자는 다른 언어와 다르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구요. 논리 연산자는 좀 다르죠. end 기오나 파이프가 아닌 직관적인 end or not을 사용합니다. 코드 분석이 훨씬 수월하겠죠? 비트 연산자 역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코드 보이면 분석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해볼까요? 진법 변환은 할 줄 아셔야 돼요. 필기에서도 나오니까. 비트 단위 not 연산자는 2의 보수로 변환을 해줍니다. 간단히 표현을 하면 1을 더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주죠.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비트 단위 end는 비트 단위로 곱 연산 0, 0, 1, 0 나오니까 2가 되구요. xor은 서로 값이 다를 때만 1이에요. 다르니까 1, 다르니까 1, 나머지는 둘 다 같으니까 전부 0이구요. 결과는 12가 되겠죠. shift 연산자는 쉽습니다. 왼쪽으로 미는 만큼 2배씩 늘어나고, 오른쪽으로 미는 만큼 절반씩 줄어들어요. 만약 홀수가 줄어들어야 하면 1을 뺀 짝수가 절반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합 대입 연산자도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등호가 붙은 복합 연산자는 항상 등호가 뒤로 붙습니다. 이상 이하도 그렇죠? 앞뒤가 바뀌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주의하시구요. 오른쪽 코드는 두 변수 값을 바꾸는 수합 공식을 적어놨는데, 방법 1은 C와 자바의 방법이고, 방법 2는 파이썬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합 문제인데 빈칸 하나만 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방법 2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즈와 인 연산자를 살펴볼게요. 이즈 연산자는 두 개체가 같은 객체인지 확인합니다. 같은 값을 가지는 리스트 두 개를 만들었는데요. 등호는 두 리스트의 값을 비교하기 때문에 True가 나오지만, 두 개체가 각각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이즈의 결과는 False가 됩니다. 인 연산자는 데이터의 포함 여부를 판단합니다. Not을 붙이면 불포함 여부를 판단하겠죠. 역시 논리값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제어문에 많이 활용되겠죠. 연산자 우선순위는 연산할 때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언어들과 별 차이 없으니까, 같은 개념으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배워봐야죠. 먼저 문자율입니다. 파이썬은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 전부 문자율을 표현하는데 사용됩니다. 서로 엇갈려 사용하면 문자율 내부에 따옴표를 표시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문자율은 순서대로 나열되는 시퀀스 자료형이기 때문에 인덱스를 이용해서 값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덱싱이라고 하는데 배열에서도 사용되죠. 인덱싱은 항상 0부터 시작하고 1씩 증가합니다. 이에 더불어 파이썬은 반대 방향으로도 인덱싱이 가능한데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아집니다. 문자율, 리스트 등의 데이터 구조 요소의 개수를 랜 함수 하나로 파악할 수도 있죠. 여기선 9가 나오겠네요. 생각할수록 굉장히 간편한 언어입니다. 인덱싱의 발전형으로 슬라이싱이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연속된 요소를 가져올 수 있는데 형식이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시작 인덱스부터 시작해서 종료 인덱스의 전까지만 가져옵니다. 여기서 많이 틀려요. 종료 인덱스 전까지만 가져옵니다. 스탭은 생략이 가능하고 기본 한 칸씩 이동합니다. 시작 인덱스를 생략하게 되면 처음부터 가져오고 종료 인덱스를 생략하면 끝까지 가져옵니다. 만약 스탭 값을 음수로 지정하면 점점 내려가야 하니까 인덱스의 역할이 서로 뒤집힙니다. 주의하시기 바랄게요. 파이썬에도 문자율을 다루는 함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자주 나올 수 있는 함수들을 몇 개 적어봤는데요. 개념이 어렵진 않습니다. 단어를 보면 그 기능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영어 단어라고 생각하고 익히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문자율 함수는 원본을 변형시키지 않고 별도의 결과를 낸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문자율을 다루는 여러 기능을 사용한 코드입니다. 전부 다 공부했던 내용이라 대부분은 이해가 되셔야 하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막히는 부분은 꼭 복습하시고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여기 안 배운 게 하나 있죠. 엘저스트는 문자율을 14칸의 공간에서 왼쪽 정렬해주는 함수입니다. 14칸은 지정해주기 나름이겠죠? 이때 원본 문자율이 14글자가 안 될 경우엔 빈 공간을 별로 채워줍니다. 두번째 인수를 생략하면 그냥 공백으로 채워주고요. 같은 유형의 함수로 rjust도 있고 center 함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튜플입니다. 튜플은 순서가 있는 시퀀스 자료형이지만 추가, 수정,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초반에 정의된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처음 정의할 때 빈 튜플이었거나 더하기나 곱하기 연산 등으로 새로운 튜플을 만들어 할당하는 경우엔 결과적으로는 추가가 가능합니다만 정확하게는 원본 튜플이 대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정이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그 외에 인덱싱, 슬라이싱은 가능합니다. 시퀀스 자료형이기 때문이죠. 리스트와 튜플은 배열처럼 2차원으로 선언 가능합니다. 각 시퀀스가 반드시 크기를 맞출 필요도 없고 타입이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퀀스 자체를 출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은 굉장히 편한데 문제로 나오면 이게 또 헷갈리죠. 시퀀스 요소가 아니라 자체를 출력할 때는 괄호나 심표도 생각해서 답을 작성해야 하는데 문자율은 또 따옴표 없이 출력이 됩니다. 침착하게 판단하시고 답을 적어주시기 바랄게요. 리스트도 튜플과 같은 시퀀스이기 때문에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가능하고 더하기 곱하기 등의 연산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좀 더 다양한 연산이 가능하겠죠. 리스트에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어펜드 함수를 사용합니다. 리스트의 뒤쪽으로 데이터가 추가되고요. 추가되는 요소는 숫자 문자 리스트 모든 가능합니다. 리스트 안에 요소 요소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어펜드가 아닌 익스텐드를 사용합니다. 서로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리스트 뒤쪽이 아닌 다른 위치에 데이터를 삽입하고 싶을 때는 insert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인덱스를 사용하는데 역시 인덱스는 0 부터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리스트 요소를 삭제하는 방법에는 직접 데이터를 찾아 지우는 리무브와 인덱스를 사용해서 삭제하는 pop 함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트 순서를 전부 뒤집어 주는 리버스까지 적어봤는데요. 문자를 함수와는 다르게 리스트 함수들은 대부분 실제 원본을 변형시켜줍니다. 함수를 쓰지 않고 인덱스만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원본이 변형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스트가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값이나 최소값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렬도 가능하구요. 정렬은 오름차순이 기본이지만 인수입력을 통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클리어는 단어뜻 그대로 요소 전체를 삭제해 주는 거겠죠. 파이썬은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도 가지고 있습니다. 순서가 없고 중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서 추가하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결과가 출력되지 않고 인덱싱 슬라이싱도 불가능합니다. 대신 집합은 이름 그대로 집합 연산이 가능합니다. 연산자가 비트 단위 연산자랑 똑같으니까 실제 코드를 분석할 때는 피 연산자의 타입을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순서대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대칭차 연산이며 함수를 이용해서도 똑같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집합은 인덱싱이 안되지만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건 가능합니다. 리스트 자체는 추가할 수 없고 내부 항목들은 업데이트 함수로 추가가 가능하니까 주의해 주시구요. 자료 구조 마지막,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는 키와 값의 쌍으로 데이터가 구성되며 순서가 없어서 인덱싱 슬라이싱이 불가능합니다. 코드에 대한민국, 중국, 미국이 키에 해당하고 각각 오른쪽에 있는 서울, 베이징, 워싱턴이 값에 해당합니다. 딕셔너리 자체를 출력하면 모든 정보가 출력되고 키만 따로 값만 따로 리스트화하여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값을 수정하거나 가져올 때는 키값을 활용하여 진행하거나 별도의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키값을 이용하여 데이터에 접근을 한다는 점입니다. 프린트로 값을 출력할 때 단순하게 쉼표로 나열해서 출력할 수도 있지만 서식을 지정하여 출력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코드에 제가 빨갛게 표시해둔 곳을 빈칸이라고 생각하시고 초록색 뒤에 있는 요소들이 이 빈칸을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빈칸을 채울 때 데이터 타입을 변환해서 채우는 방법입니다. 16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거나 문자열을 그대로 출력할 수도 있죠. 두 번째는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단순히 빈칸에 맞게 채우기만 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인덱스가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데이터를 차례대로 집어넣고 인덱스가 있는 경우에는 순서에 맞게 할당합니다. 인덱스 대신 즉석에서 변수를 만들어 변수명으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독성이 훨씬 뛰어나죠. 변수가 미리 만들어져 있다면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면 가장 간편하게 서식 문자열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도 시어너와 마찬가지로 줄바꿈과 템문자, 역슬래시와 다운표를 출력해주는 escape 시퀀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은 앞에서도 이야기 했었죠. 항상 문자열로 입력받기 때문에 별도의 원하는 타입으로 변환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어문입니다. 파이썬은 제어문도 쉬워요. 그런데 다른 언어의 if문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파이썬의 if문은 조건식의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각 영역의 colon과 들여쓰기를 사용해서 영역을 구분합니다. 코드가 훨씬 간결해 보이죠? 엘스위프도 if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두 값 사이의 범위 비교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코드에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지만 아무튼 이렇게 범위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while문에서도 조건식의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colon과 들여쓰기로 영역을 구분합니다. 입력을 받아서 누적하고 i 값을 증가하고 있죠? 파이썬은 다 간단한데 i++이 없습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자바에서 사용되는 for each문 기억나시나요? 파이썬은 포문의 기본 기능입니다. item in scores scores에 담겨있는 각각의 요소를 아이템 변수에 하나씩 할당하면서 반복이 진행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코드를 본다면 해당 시퀀스 데이터를 한 바퀴 순회하며 반복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코드는 결과적으로 60 이상인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 코드가 되겠죠. 포문을 단순하게 반복용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는 range 함수를 이용합니다. range는 정수 시퀀스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시작 인수부터 끝 인수 전까지 단계값만큼 증가하는 정수 시퀀스를 생성하는데요. 시작 인수를 생략하면 0부터 시작하고 단계 인수를 생략하면 1씩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함수는 모두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정수 시퀀스 객체는 포문에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출력하거나 다른 계산에 쓰이기 위해서는 list 객체로 변환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포문에 range 함수가 적혀있으면 그냥 순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부터 10 전까지의 수를 변수 i에 담아서 반복을 진행하는 형태로 시어너의 포문과 유사한 유형입니다. 형태의 차이만 인지한다면 결국 중요한 건 계산 패턴인 거죠. while문도 형식이 비슷한데요. 반복문에서 주의할 점은 무한 반복을 구현할 때의 차이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파이썬은 첫 글자가 대문자인 true, java는 전부 소문자인 true, 시어너는 1을 사용하죠. 생각보다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코드는 어렵지 않죠. 정수를 계속 입력받는데 마이너스 1이 입력되면 반복을 끝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짝수인 경우 리스트에 추가하는 코드입니다. continue는 똑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해당 단계만 건너뛰는 것 특별히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미리 정의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함수가 포함된 모듈을 가져와야 합니다. 외부 모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import 문을 이용합니다. 코드에서처럼 from, 모듈명, import, 별을 하면 해당 모듈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준비가 된 것이죠.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함수들이 전부 랜덤 모듈에 포함되어 있는 미리 정의된 함수들입니다. 엄청 대중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테니까 import 문의 형식을 우선으로 숙지하도록 하세요. 이쯤되면 중괄호 대신 콜론과 들여쓰기는 그만 말해도 되겠죠. 파이썬은 타입이 없어서 def 키워드와 매개변수만 지정해주면 함수 구현이 가능합니다. C언어에서의 함수 선언 단계도 필요가 없죠. 매개변수 리턴 값이 없는 유형 리턴 값만 있거나 매개변수만 있는 유형 마지막으로 둘 다 있는 유형의 함수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장의 슬라이드로 인수와 리턴 값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죠. 화면에 정의된 볼륨 함수는 세 개의 매개변수 모두 기본 값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값은 함수 호출 시 건네받은 인수가 없을 경우 해당 기본 값이 할당된 상태로 코드가 진행됩니다. 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인수는 차례대로 할당되는데 매개변수를 특정하여 값을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너비 말고 높이 값에 4가 할당이 되는 것이죠. 매개변수에 별을 붙이면 가변 인수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가변 인수는 넘겨받은 인수를 튜플의 형태로 가지게 됩니다. 가변 인수와 보통 인수를 함께 정의할 때는 보통 인수를 먼저 정의해야 합니다. 두 변수 값을 서로 바꾸는 코드 기억나시나요? 같은 개념인데요. 리턴 값을 심표로 구분하여 여러 개 넘길 때 변수 하나에 할당 받으면 튜플의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리턴 값 개수만큼 나열하여 받으면 각각 할당됩니다. 자, 열 번째 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네이버 이기적인 스터디 카페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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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